앞으로 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고속도로 종점을 대학 동문은 휴게소를 나눠 가졌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파면 팔수록 괴담이 나옵니다. 이번엔 대통령 동문 휴게소 게이트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땅으로 휜 것도 모자라 이젠 휴게소가 헐값의 대학 동문의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 휴게소는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투자 비용의 85%인 229억 원을 들여 시설 대부분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남한강 휴게소 사업은 돌연 민간 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민간 투자자가 시설 비용의 15%만 내고도 15년이나 휴게소 운영 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208개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가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니 기가 막힙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최근 5년간 휴게소 입찰에 7번이나 탈락한 바 있는 부적격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특혜 계약을 따냈다니 대통령 지인 찬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쯤 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을 위한 이권 테마파크입니다. 대통령실은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동문 휴게소 게이트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명하지 못하면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